아니야. 어차피 두 번 안 할 거. 모두 베리아드로 해보자. 플레이. 기가 천방해. 살려줘! 안돼! 안돼! 아... 거지같은 게임이잖아, 이거? 아... 와, 이 초반... 초반만 깨보자. 오버아치만 있으면 딱인데... 오! 아하! 아... 와우!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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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공격하면 못해보고... 아... 아... 아하... 아... 네이피 하나 깎고... 야, 이번엔... 그래도 네이피 하나 깎았어. 우와! 크리티컬! 나이스! 우와! 웬일이야! 하하하하하하... 우와... 운 다 썼다, 여기다. 하하하하... 지금 그냥 크리티컬이 빵빵 터졌는데? 불길하다. 하하하하... 문이 너무 일찍 터졌어. 아... 불길하다. 아, 얜 너무 똑똑해. 시큐리티 가드. 아... 얘가 끌려오지를 않으니...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였으면 바로 끌려오고, 얜 나한테 끔살 당했을텐데... 하하하하... 진짜 안 끌려오네. 침착하게 자기 자리를 되게 잘 지킨다, 얘는. 얘만 끌려와도... 이 하나를 제압하고 시작하면은... 훨씬 난데... 얘가 끌려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참... 난감하네. 이게 인공지능인가? 얘가 전진하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초반에. 우와! 12 데미지 넣었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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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환수를 소환하고. 요 놈의... 요 마법사를... 마법사를 공략을... 마법사가... 얘는... 얘보다는... 시큐리티 가드보다는... 가장 확률이... 요렇게 하면... 3명 75%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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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해보자. 얘를... 먼저... 좋아! 2 AP 때... 와! 끝났어 끝났어. 좋아. 마법사는 제압했고. 여기서... 66%가 이게 맞으면은... 얘까지... AP를 깎을 수 있단 말이야. 되라! 됐다 됐다! AP 하나 깎았다. 좋아! 2명 다... 2명 다... ZZZ 상태다. 천재 1위의 기회야. 천재 1위의 기회야. 설마 여기서 탈출하진 않겠지? 아... 진짜 미친... 아... 탈출하다니... 아... 어쩐지 운이 좋더라니... 어쩐지 운이 좋더라니... 어쩐지 운이 좋더라니... 7% 형들인데 탈출해? 아... 여기서... 여기서 탈출하면 어떻게 해... 아... 아... 이런 황당하게... 아... 거기서 탈출을 하냐... 하하... 하하... 진짜 미쳤다... 하하... 아... 아... 아니... 역대급으로 좋았는데...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탈출을 해? 역대급으로 운이 좋더라니... 하... 진짜 미친다... 미쳐... 아... 진짜 젠작이다... 이거는... 아... 얘 되게 센데... 여기서... 잠깐... 한턴을 공략하느냐... 하... 하... 아...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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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니들끼리 싸우러... 니들끼리 싸워... 제가... 제가... 제장주 시간을 좀 고려해야 돼... 지금 쟤네가 프로토를 한번 긁었기 때문에... 프로토를 긁었다는 얘기는... 아마 한... 다음 턴에... 총 한번 쏘면은... 제장전 타이밍일거란 말이지... 하... 그걸 이용해서... 공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카미카제가 5라운드 동안... 바디 플러스 예스 통해서... 야 이거 써 써 써... 지금 약물이 왔기 때가 아니야... 와우... 좋아 프로토 두번 썼어 쟤... 프로토가 두번 썼어... 야... 여기서 제발... 곤충 맞아줘... 우와... 됐다... 우와... 진짜 하나 해치웠어... 하나는 해치웠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가드가 있는데... 얘는 엄폐로 하자... 엄폐... 여기서 샷컷! 만져줘... 팝벌 가드 맞아줘... 됐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 얘가 지금... 탄약이 얼마나 왔냐가 문제인데... 아까... 아까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 얘가 재장전 타이밍이 곧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재장전 타이밍이... 지금이냐 다음 톤이냐... 재장전 타이밍이 지금이냐 다음이냐가 문제인데... 얘가 프로토를 한번 긁으면은 바로 게임이 끝나버린단 말이야... 하하하하... 재장전 타이밍이... 이번이면은 그냥 바로 앞... 얘가 앞으로 가서 샷건을 박아버리면 되는데... 재장전 타이밍이 다음이면 지금 도망가야되고... 그거를 모르겠어... 프로토를 분명 긁었는데... 또 이게 얘가 지금 여기서 시야 바뀌지... 참 교묘하게 어떻게... 이거 인공지능인가? 얘네 진짜 되게 똑똑하네... 어떻게 문 딱... 한 칸만 앞으로 더 와도... 내가 옆에서 공략이 가능한데... 딱 문 앞에서만 멈친다... 일부러 여기 서 있었는데... 아... 참 교묘한 놈들이야... 안녕하세요 모논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내가 지금... 지금 도망갔는데... 얘가 재장전 하면... 너무 또... 너무 아까울 것 같고... 아... 좀 아까울 것 같고... 근데... 얘가 지금 재장전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아... 일단 한 턴 튀어... 제가 프로토를 한... 두 번은 긁지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재장전을 하자... 나도 재장전이 필요한 타이밍이었어...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거리를 벌려... 크... 한방 맞고 죽지 말고... 온다 온다 온다... 좋아... 좋아 좋아... 딱 걸렸어... 이번에... 딱 걸렸어... 팩트 걸고... 야 이거... 내가 뒤로 튄건 잘했어... 뒤로 튄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그러면은... 샷걸 세 번 긁을 수 있다... 세 번... 여기서... AP 공략... 먼저 한 번 하고... 아우... 이걸 안 맞니... 아... 제발 맞아줘... 한번만 더... 곤초까지는 안되겠니... 여기까지 가자... 괜찮아... 이번에 프로토 한번 맞아도 버티겠지 뭐... 우와... 없어 없어 없어... 몇 번 안 남았어... 프로토 못 긁어 지금 이제... 죽었어... 넌 딱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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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저... 장전해야 되잖아... 사실... 제발... 으아... 으아... 아니... 제발 죽어줘... 죽어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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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제발... 헤이스트... 가라... 하... 아... 아... 세상에... 하... 아... 아... 제발... 죽어주세요... 하... 이겼다... 게임 엔딩... 하... 뭐... 뭐... 없나 우승... 뭐 없나 우승... 뭐 없나 우승... 뭐 없나 우승... brief... 잠시 후... 한 뭐arsa... 그치고... 잔... 뭐... если 이 시각...? 아... Comicsx구 даже... condis cią 이... 9c당...